자 생선확인 다시 아...밧데리를 갈아야될거같은데 그냥 한번 빨리 해보겠습니다 몇 퍼센트 없는거 같은데 네 너울성 화두를 넘겨서 캐스팅 오케이 저 앞에 보이는데가 옐로우락 어제는 저쪽에서 낚시를 했죠 오케이 입질옵니다 슬슬 줄을 살짝 더 줄게요 아...말리는 파도 자...말리는 파도 술을 더 주고... 다시... 술을 더 주고... 불을 줄 때... 여기 바위에 엉키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 바위에 엉킬 수가 있으니까 아까도 이제 만주일때는 상관이 없지만 바닥일때는... 못될 수가 있어요 돌풀이가 나와있기 때문에 바위에 그리고 바람도 지금 불고있기 때문에 바람도 지금 불고있기때문에 바람도 지금 불고있기 때문에 너무 없는데 갑자기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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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현재 아 안뜯어먹어 풀만 뜯어먹어서 지금 아 풀만 뜯어먹더니 풀을 끊어먹었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예민해졌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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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 자, 멀리서 한번 툭 쳤어요. 입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입질. 지금시 견제 톡. 가라쓰. 가라쓰. 오케이. 아, 힘들게 나온다. 야. 아, 이 새끼가. 파도가 밀어주면. 밀어주는 대로. 파도가 올려주면. 네, 지금시 견제. 여기 턱에 가서는. 잡고, 목줄 잡고. 야, 또 바닥에 떨어졌네. 으악. 드디어 잡았습니다. 자, 생선 확인. 아직 한 발 남았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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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